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1번 코트 심판님 먼저 하나 하십시오 18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19번 먼저 하십시오 19번 정보 푸시팔고 김현주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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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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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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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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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1번 2번 왼쪽으로 가야지. 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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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2, 3, 2, 1 2, 3, 2, 1 3, 2, 1 3, 2, 1 1, 2, 3, 4, 5, 6, 6, 7, 8, 8, 9, 9, 10 1, 2, 3, 4, 5, 6, 7, 9, 10